아 자 그러면 우리 운동하는 사람들 운동하는 사람들 운동하는 사람들 종국이 형 종국이 형 일단 먹으면 종국이 형 딱 먹으면 먹으면 일단 해서야 아 그래? 오오 그러신가 봐 위에 올라가서 위에 올라가서 아이고 우리 하차 이래가지고 난리 났다 여기 혹시 옷가게 어딨어요? 옷가게 아 끝에 있대 끝에 있대 끝에요? 아 저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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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옷가게 아 이거 옷을 아 이거 야 근데 여기 비친 거 보면 약간 되게 힙하게 어 멋있어 멋있어 여기 깨무스러운 거 같아 동네 우리가 뭉쳐있으니까 괜찮네 야 이러고 솔직히 파리 패션위크 같은 데 가면 패션인 줄 알지 않아? 있지 있지 어 이거 봐 이거 봐 전체적으로 나 졸업생 같다? 졸업생 되게 힙하다 형 호그와트야 호그와트 그래 약간 호그와트 나 지금 마법학교 졸업했는데 호그와트 분위기야 어? 야 옷가게가 어디있어? 어 여기있다 옷가게 왜왜 어 야 이거 옷가게 아니 옷가게? 종합생활 야 잘 들어가자 여기 여기는 안 돼 옷 느낌이 아니다 이거는 옷가게 아니고 종합생활이야 그래서 이게 좀 겨울이 없네 겨울 박앤세일이네 약간 색깔이 알록달록한 거 팔아야 돼 아 이거 어디서 해야 되나 아이씨 맛있겠다 옷가게에 직진해서 200m 네 200m 오케이 감사합니다 여기 혹시 옷가게 어디있어요? 아 끝에 있대 끝에 있대 끝에 형 감사합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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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옷가게 200m 앞에 200m 앞에 200m 앞에? 야 지금 우리가 400m 벌으면 그게 앞뒤로 800m 번 거야 그렇지 형 어린이들 인지도 테스트 해봐야 되는데 저런 애들 우리 알아? 알지 알아 우리? 안녕 어 안녕 안녕 조심해 얘들아 조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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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올라가 올라가 안 해 어우 좋은데 이 순간이 어렸을 때 다 기억난다 그럼 그럼 맞아 쟤네들은 다 기억나 그래 어디가 아니 어디가 어디가 너 왜 이렇게 목 때리고 있냐 쟤 왜 혼자 가 야 너 정국아 어린이한테 너 왜 이렇게 목 때리고 있냐 어디가 집에 가는 거야 아 애 무서워요 야 애 무서워 근데 이리로 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태권도? 네 여기 가는 길이야? 아 저기 저기 근데 무슨 학원인데 이게 지금 끌려서 학원이 무슨 학원이야? 태권도요? 어? 태권도 태권도 태권도? 야 나도 태권도 오래 했어 근데 종국이 너무 웃긴다 야 넌 너 어떻게 멍 때리고 있냐 야 태권도 잘해 안녕 안녕 너 아저씨 무슨 띠 너 아저씨 알아? 몰라 무슨 띠야? 알아 몰라 아저씨 몰라 몰라 석재야 모른다 너 나 누군지 몰라? 몰라 야 모른다 너 이제 알 것 같은데? 몰라? 안녕 어? 이제 알았어 이제 알았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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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한테 이만큼 올 때까지 우리인지 몰랐어 동네 아저씨 동네 아저씨 동네 아저씨한테 걸렸다고 생각하고 이상한 아저씨한테 잘 걸렸다고 생각했지? 정말 동네 아저씨들한테 얼마나 겁났겠으냐고 아 근데 옷가게 어디 있다는 거지? 야 옷가게가 어디 있어? 아니 200m만 가면 된다고 그랬는데 어디냐 아니 옷가게 있는 거 맞어? 200m 우리 아까 200m라고 그러지 않으셨어? 옷가게 1km 되는데 지금 1km? 지금 멀리까지 오셨잖아요 그냥 차를 저희가 가져다 드릴까요? 아뇨 아뇨 다시 걸어가실 거예요 아니 당연하지 당연하지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 차 얼마나 뱅뱅 돌고 오려고 우리가 여름으로는 못 찍는다 오늘 얼어 죽어 안 돼 안 돼 안 돼 뭔 소리 하는 거야 무조건 하고 덤들기만 해봐 차 진짜 여기다 어디 아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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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원래는 여기 차 타고 여기까지 오네 아 그런 거였네 우리 잘했다 형 잘했어 야 근데 이게 200m 200m라고 썼는데 내가 볼 땐 500m 이거 차 타고 실패했네 완전 실패할 뻔했어 우리 잘했다 형 잘했어 잘했어 우리 너무 잘했어 얼마를 벌었냐 우리가 제약집 지금 많이 당황했어 야 여기 있다 됐다 봄이다 야 여기네 아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아 있네 있네 됐다 됐다 아이고 많다 아이고 됐다 아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사장님 사장님 저희 촬영 좀 하면서 이렇게 좀 봐도 돼요? 보모 옷 좀 사겠습니다 보모 감사합니다 야 보모 씨 야 하사한 봄 옷을 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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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쁜 옷이 너무 많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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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여성복이네 다 거의 다 안녕하세요 화사하게 오 화사다 화사 봄 느낌이 나야 돼요 여러분 나 바지는 안 사도 될 거 같은데 우리가 바지는 다 봄이어서 이거 레이어드 하면 돼 예쁘네 잠깐만 이런 거 괜찮지 않아 노란색 나 괜찮네 괜찮네 이거 괜찮지 이거 이거 한번 더 입어봐 남자래요 그게 본래로 근데 얘네들이 반바지 입은 거 은근히 포기를 못하는 거 같아 아 왜냐면 이제 익숙해져가지고 얘네들이 반바지는 이제 못 봐도 반바지를 포기 못하지 반바지를 이렇게 야 근데 옷에 벌칙 이상이라고 좀 써주면 안 돼 그렇게 힘들어 하더니 이제 반바지를 석삼이 형 이런 거 어때 어 예쁘네 이거 괜찮잖아 이거 석삼이 형 예쁘다 어 예쁘다 이거 이거 예뻐 오 괜찮네 여기다 이제 마이크를 이거 넥타이를 빼는 거지 이렇게 딱 오오오 약간 스타일리시 하면서 괜찮은 거 같아 형 형 형 종국이 형 분홍색 어 잠깐만 어 좋네 저는 그러면 이걸로 하겠습니다 이거 예뻐 어 이거 이것도 나쁘지 않은데 이거 하하 형 나는 하하 형 나는 안 되겠는데 이게 봄이다 이거 좋은데 형 노란색 하하 형 하하 형 노란색 오 오 야 야 아 이거 됐다 하나 오 예쁘다 잠깐만 이거 이거 괜찮지 야 아 이거 됐다 나는 됐어 어디 봐봐 오빠 잘 어울려 형 바지랑 찰떡이다 너 바지랑 완전 잘 어울려 형 예쁘다 아니 근데 나 이거 바지랑 얘네들이 반바지를 포기 안 해 아니 근데 이거 나 아니 창피해서 반바지부터 가릴 줄 알았는데 얘네들이 아니 이거 안 되겠는데 나 이거 반바지를 포기를 안 해 얘네들이 반바지를 포기를 안 해 얘네들이 반바지는 이거 좀 다른 걸로 봐봐 아니 저 할머니 할머니 어디 갔어 하하 할아버지 하하 야 이거 나는 어디 봐봐 하하 하하 왜왜 나 너무 재수 없어 왜왜 재수 없어 얘네들이 이 반바지를 즐기고 있어 재수 형은 포기 그냥 저는 이게 딱 이게 딱 중독으로 보면 안 돼요 흉에 더 야 너 바지를 하나 사라 아니 지금 바지에 포기하세요 형 형これは 어때요 언제요 나 이거 치마잖아 형 나 줘 나 입을게 반바지 치마야 반바지야 예 치마. 너무 귀엽다 너. 이게 무슨 봄이야. 형 나 봄 아니고. 야 무슨 애기 같은데. 너무 예뻐요. 이 치마까지. 딱이야. 베이비룩이야 뭐. 약간 쪽쪽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딱 됐어요. 저도요. 바지 찾았어. 괜찮지. 진짜 딱 됐죠. 딱 됐어. 이거 여성복인데 지금 딱 맞아. 여성복이 맞아? 여성복이에요 여성복. 오빠 진짜 이런 거 입을까요? 바지가 바지를 하나 사야겠어 바지가. 누가 좋네. 허리 매지하나? 얘 27인가 그래 허리. 이거 딱 맞아요. 여성복이 이렇게 맞아. 됐다 됐다. 너무 좋죠. 봄이야 봄이야. 딱이다. 이 바지 너무 예쁘다. 여성복인데 바지 나한테 딱이에요. 여자바지 여자옷. 여자옷 잘 맞아. 오빠 좋아. 여기 훨씬 나은 것 같아. 스카프도 오빠 하나 있어. 지효 진짜 진짜 예쁘다 오늘. 야 이거 뭐야. 저 다 좋은데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하체가 너무 돋돌아졌어. 얘네들이 하체를. 이거 어떡하지 하체가 너무 돋돌아져가지고. 얘네들이 반바지를 즐기고 있어. 이거 어떡하지? 얘네 헤드위 공연하는 애들 같지 않아? 괜찮은데? 이거 괜찮다. 야 그래도 뭐라도 걸쳐. 걸쳐야 되지 않겠어? 이거 축구 바지. 나 이거 입어야겠다. 그래. 됐어 완성. 형 종국이 형. 형 이 바지 커요. 좀 나름. 형 이거 잘 늘어나요. 아니야 사이즈가 형지. 야 너 봄이다. 바지 봄이네. 이거 잘 늘어나네. 이거 입어봐요. 이거 늘어나. 이거 늘어나? 이거 늘어나? 야 너 좋다. 그쵸? 야 너 진짜 패션업으로 하다 아이가. 두렵다. 그래? 나는 딱 달라붙는 옷이 맞네. 내가 너무 펑포짐하게 입었어요 여태까지. 됐다 됐다 됐다. 넌 뭐야. 네가 추구하는 게 뭐냐 이게. 그 허리 들어가? 와 씨. 와 스펀. 형태 형태. 야 봄인데 왜 이렇게 무섭냐. 야 봄인데 왜 이렇게 무서워 쟤는. 네가 S4맨 같다. 어. 멋있네. S4맨 같아요. 네가 분홍. 네가 분홍이 맞는다. 야 나. 아 좋다. 아니 여러분. 색을 좀 이걸로 맞을까? 아 타이트하긴 하지. 아 타이트하긴. 레이어드 입어볼까? 아 레이어드랑. 위에다가? 위에다 한번 입어봐야지. 아니 위에 그냥. 추우니까 어차피. 와 이게 남자 옷이 아닌데 이건. 저희 지금 비가 오기 시작해서 차를 일단 일로. 아니야 아니야. 우산이 없어요. 아니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비 맞을게요. 걸어가면 돼요. 비는 맞아야지. 말같은 소리를 자꾸 하시네요. 왜 진짜 말같은 소리를. 야 야. 지효 약간 이게 숏한 거. 숏한 거 안 맞아 지효한테. 근데 누나 지금도 봄 같으긴 해. 난 좀 따뜻하다 이제 이렇게 입으니까. 아 오빠 슈퍼맨 같아. 누나와도 봄이지. 누나와도 봄이지. 누나와도 봄이지. 숭마받이 같아 숭마받이요. 멋있다. 그래 맞다. 김종국이었다. 됐어 됐어 됐어. 완벽해. 너무 무서워. 당근맨. 오빠 슈퍼맨 같아. 당근맨 좋아. 쟤 저렇게 입은 거 처음 봐. 나한테 이제 따한테. 너무 무서워. 아 이제 됐어. 완전 다. 이거 해서 저랑 만나면 도망가야 돼. 도망가야 돼. 일단. 아 대박. 아 저 형 진짜. 대단하다. 멋있다. 이렇게 하면 좀 딱 할 때. 야. 옷이 없어 봐. 이거 좋다. 이거 딱. 딱이야. 나는 이제 딱 됐어. 됐다 됐다 됐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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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혜찬아 누나 어때? 누나 너무 예쁘지. 잘 어울려. 딱이다 딱이다. 갈까요? 가요 가요 가요. 가자 가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좋아 좋아 좋아. 안녕. 안녕. 야 뭉쳐 다녀 뭉쳐 다녀. 아 비가 오네. 비가 와. 좋았어. 안녕. 귀여워. 진짜 화려해서 다 알아보겠다. 너무 화려해서. 평형색 색칠을. 뭉쳐 다녀 뭉쳐 다녀. 색깔이 장난 아니야. 근데 아예 이렇게 확 가니까 차라리 나아. 그렇지? 아까보다 나아. 그렇지? 아까는 괜히 멋낸 것 같고. 아 애매한 것보다 나아. 훨씬 나아. 맞아 맞아. 애매한 것보다 나아. 아까 전이 더 심피했어. 정국이도 지금 아까보다 훨씬 마음에 들어. 정국이는 되게 좋아해 지금. 마음이 완전 편해졌어. 정국이 너무 흡족해. 아까는 좀 애매했거든. 잘 못 보겠더라고 사람들은. 근데 지금은 되게 자신만만이야 지금은. 지금 멋낸 것 같지 않고 예능을 입은 것 같잖아. 지금 딱 예능을 입은 것 같잖아. 지금 기분 딱 좋아. 이제는 옷에 대한 자신감이 생겨요. 포레이드 같았다. 예? 우리 보러 포레이드. 아니 우리 나름 지금 되게. 힙하게 입은 건데. 그 포레이드도 에버랜드가 우리가 딱 들어가지. 그럼 우리가 확 살아. 아 극단적이니까 좋네 옷이. 극단적이니까 좋네 옷이.